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새벽 5시 반 도착했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브룸이 너무 맛있겠어요 오로라 보겠나 이거 일단 오늘은 안하구요 내일 헌틸 갑니다 1월 1일에 오로라 지수가 높은 날짜가 31일이랑 1일인데 제가 이는 기한 동안 31일은 자기들이 일을 안한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래서 1월 1일에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목표 중 하나가 해외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였거든요 대합실 없나? 여기 갈 수 있네 그 이후가 제가 2019년에 베트남에서 해외에서 새해를 맞이했었는데 2019년이 저한테 되게 행복한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한번 새해를 맞이해보려고 이렇게 해외에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 대합실에 들어왔구요 8시쯤에 수도 연락을 해보고 한번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횡단열차에서 옆자리에 있던 남자 둘이가 낮에는 한마디도 안 하던 놈들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수사가 터졌는지 엄청 떠드는 거예요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오늘은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4시간 정도 모르마스크 여기서 시간 좀 떼었습니다 원래는 부킹닷컴 메시지로 좀 답장 오면 움직이려고 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또 지금 보이기엔 지금 어둡지만 어쨌든 9시가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나와서 밥부터 먹으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처에 있는 그 물 마스크 하면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맥도날드 그곳을 갈 겁니다 뭐 제 맛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인가 보네요 바로 보인다 밥 먹자 그 표시판을 봐야 되는데 어 영어는 안 적혀있네요 위도 경도 좋게 있으니까 맞겠죠 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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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가 필요해요 아 QR코드? 러시아 QR코드? 네 아 씨 아 씨 다른 나라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야 씨 상태 패터리 부르기에서 확인 안 하던 거를 왜서 확인하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 개네요 다행이다 아 지금 행복이 안 되나 지금 시간은? 못 썬네 아이고 오자마자 당황을 두 번 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맥너겟이랑 해시브라를 시켰습니다 소스도 없는 걸 좀 촬영하긴 하네 근데 아직 숙소에서 연락이 안 와가지고 숙소 가야 되는데 큰일났네 네 다 먹었습니다 그냥 별 차이는 없네요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일단 숙소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메시지를 안 보는 거 같아서 네 저는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시쯤 도착을 했거든요 원래 체크인 시간이 1시부터인데 얼리 체크인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순대가 2층인데 위에 천장이 있어요 왜 그 다락방 같은 데 보면 비스듬히 벽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침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방 바꿀 수 없냐 그랬더니 유일하게 하나 남은 거래요 아마 이제 예약했던 분이 취소를 하면서 제가 그걸 들어온 거 같아요 솔직히 이것저것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치가 모든 걸 이겨버렸어요 진짜 숙소는 위치라는 걸 세상 깨닫습니다 진짜 일단은 쉬고 밤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쉬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12월 31일이라 보니까 최소한 새해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곳에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일단 밖으로 나왔고요 무르만스크가 다른 러시아 지역에 비해서 좀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약간 북쪽에서 그런 것도 있고 이 건너편에 핀란드랑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가 좀 비싼 편이라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한번 그 여기에 무르만스크 볼이라고 큰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가도 좀 구경을 하고 저도 장을 좀 봐야 되니까 오 딱 보니까 저기서 카운티를 하겠네요 나중에 저기 가서 보겠습니다 예쁘다 아 오로라를 저렇게 어 괜찮네 아무튼 일단 쇼핑몰로 가야 되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사실 다른데 가도 상관없는데 거기가 좀 크대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 실제로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할까 싶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추울 때는 라면을 못 참을지 않습니까 와 눈꺼피인 거 봐요 진짜 너무 예뻐 뭐 오는 기차를 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 한국에서 되게 보기 드문 장면이잖아요 춥긴 추워도 눈이 잘 안 오니까 여기도 쌀이눈인가 네 안 뭉쳐져요 쌀이눈 쌀이눈 와 여기 너무 예쁜데 와 반짝반짝 뭐야 이거 눈이 눈 아니지 아 눈 맞네 눈이 위에 쌓였어 무슨 팝콘 터진 거 같아 대박이다 사진 좀 찍어야겠는데 아니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는데 진짜 여기 분위기 대박이야 진짜 와 진짜 분위기 오진다 여기 뮤비 촬영이나 이런 거 하러 오기엔 딱 좋겠는데 물론 뮤비 촬영 같은 거는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포카이도를 가면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안 추워 또 신기하게 지금 제가 고프로 들고 있는 손이 맨손이거든요 상트페테르 브로포보다 안 추워요 아니다 불가리아보다 안 추워요 진짜 아 눈 너무 예쁘겠네 진짜 진짜 분위기에 취하네 여기 뭐 파는지 한번 볼까 한번 살짝 둘러볼까요 그러면 어 소면이 있어 어 소면이 있어 김도 있고 아 일본식적으로 몇 개 많네 김치 여기 한국 요리는 아예 없는데 일본 요리는 몇 개 있더라구요 이거 봐 돼지 불고기 갈비가 있어 아씨 확 등기 나갔다 여기 고기 사서 볶을까 한국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라면 대박스 우와 잠깐만 대박스 약간 진짜 우와 대박이다 얼마지 근데 왜 진순이지 사장라면도 있지 우와 우동 야 이런 날씨 우동이지 진짜 만원이구나 이게 만원 넘는 거 같고 530이니까 그리고 아마 이게 2000 와 이거 구분을 못하겠다 하여튼 이 연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00 비싸긴 하네 대박이다 근데 와 우동 맛있겠다 그냥 밥 먹지 말고 사가야겠는데 그냥 침이 우동 있고 와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 일단은 소면이랑 우동 하나 샀고요 이 컵라면들은 그 며칠 후에 또 기차를 타니까 그때 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메시드포테이토인가 시베리아 회날치 살 때 이걸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저도 한 번 몇 개 사보려고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 보물을 찾았어 보물을 이런 시골 도시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 많이 찾는다고 다 했네 이제 우와 지금 보니까 캐비언을 팔아요 32,000? 와 만단이 처음 보는데 그럼 얼마야 60만원? 8,700?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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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만원 대박이다 와 이거 이렇게 된거 그 당근김치 있으면 그것도 사고 싶은데 그게 없네 제가 이런 경우도 처음 다녀보는데 마트가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안되니까 빨리 계산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샀어요 생각해보면 확실히 10시가 가요 지금까지 터키나 불가리아랑 확실히 결이 좀 다른게 일단 해산물이 엄청 많아요 아무래도 농사보다는 해산물이 좀 하기 좋은 나라다 보니까 해산물류가 많고요 그리고 이곳 무르마스크는 위치로 따지면 아시아에서 제일 먼 곳이긴 한데 그래도 러시아가 어쨌든 아시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건지 아시아권 요리나 식재료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이런거 보면 좀 큰 나라긴 하네 근데 또 그만큼 물가도 좀 세다는 거 아 물가 세더라 진짜 이 물도 5리터가 막 불가리아 터키아 이런데서는 몇백원밖에 아니란 말이죠 그래봐야 천 얼마 여기는 2,600원 130루블인가 그랬어요 꽤 가격이 나가죠 확실히 인프라는 더 잘 갖춰있는데 가격은 좀 더 비싸졌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숙도에 가서 밥을 먹고 한 11시? 10시 이쯤에 맞춰서 도심거랑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동을 끓아먹겠습니다 역시 추운 겨울날 뜨끈한 우동 왜 그 옛날 이야기 중에서 우동 한그릇? 그것도 있잖아요 추울 때는 우동이죠 오픈 돈으로 그는 2,500원 서비스 우동이 완성을 했습니다 우동이 완성을 했습니다 마살도 씹어놓아가지고 짭짤하게 해봤습니다 살짝 싱겁다 네 이제 밥을 먹고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요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모델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유튜버 닮지 않았어요? 아닌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하여튼 드디어 2021년인지 마무리 되었고 2022년은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번화가 찾기가 쉽습니다 큰 트리 있다 싶으면 번화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기 있는 트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오 사람들이 좀 있다 아 참고로 이미 한국은 새해가 됐습니다 이곳 무류만스크랑 6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11시거든요 거기는 새벽 5시 정도 됐죠 한구간 이미 아 저희가 크리스마스 마켓인가 본데 진짜 가게들 보이시죠 지금 문 닫은 것 같아요 새해니까 오 무슨 회전목마 같은데 옆에 반짝반짝 뭐가 또 있네요 보니까 눈 속인 것 같고 사슴이 보이네요 슬로기인가? 아이고 예쁘다 아 이제 모자 써야겠다 추워서 안되겠네 아우 너무 추워 가지고 근처 카페나 펜스에 있으면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까 크리스마스 마켓 그쪽인데 사람들이 좀 몰려 있길래 뭔가 있나 해가지고 깜짝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반짝반짝 하니깐 보러 온건가 예쁘긴 하다 사람들도 사진 찍고 난리 났네 매점인가 문 닫았나 원장고 이런건 없겠지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이글룰 만들어놨네 어려운 정놈인데 꽁꽁하다 하긴 만들어놓으면 놓을 일은 없겠지 볼거리 몇 개 있구나 여기 하얼빈에 가면 이런 느낌인가 금동자 야 이 느낌 있는데 야 근데 눈이 아니고 어렸는데 어떻게 안들었대 이거 난리 났다 물결음 틀도 있고 막 이걸 또 타봐야지 와이씨 와이씨 엄청 미끄럽네 아 뭘 까고 앉을걸 그랬다 그냥 엉덩이 젖었네 오이씨 많이 젖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감정이다 또 타고 싶은데 신발도 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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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도 탈 수가 없네 이거 아 힘들어 엉덩이 떨어졌다 아 진짜 나무에 눈 쌓인거 봐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가서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새의 기분을 내네 혼자 있는게 외로웠는데 이건 무슨 결제지 루돌프? 루돌프 코 안에 눈이 엄청 쌓였네 와 트리에 눈 쌓이니까 더느낌 난다 진짜 크리스마스 같아 아 춥구만 일루미네이션 분수대 이런 생판 모르는 러시아의 최국단 도시에서 새해를 맞이할 줄이야 2021년은 그렇게 맞이했어요 야간 근무를 쓰고 호텔에서 다음 근무자가 와가지고 그 근무장 교대하고 집에 가면서 새해가 됐죠 되새기니까 되게 최악인데 4 5 4 3 2 1 1 1월 1일 1월 1일 뭘 그렇게 2022년 1월 1일에 해가 밝았습니다 아 해는 아직 안 밝았구나 2022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도시다보니까 폭죽은 저로 끝인가봐요 모스크바 왔으면 거의 계속 터뜨렸을텐데 또 터뜨리긴 하네 아 가자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네 해피 뉴이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로라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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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